책 속의 퐁당, 퐁당TV 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세이조 글 그림, 정근 옮김, 보림 조그만 수풀 속에 메뚜기 한 마리가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메뚜기는 날마다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는 이런 곳에서 겁먹고 사는 것이 몹시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메뚜기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커다란 바위 꼭대기로 나와 대담하게 햇볕을 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남의 눈에 뜨여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무서운 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귀도 메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메뚜기는 있는 힘을 다해 펄쩍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뱀은 온몸이 오그러지고 사마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미와 거미줄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요. 날아가는 새는 총알을 맞은 줄 알았답니다.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메뚜기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뚜기는 자기 등에 있는 내장의 날개가 생각났습니다. 날개를 써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이제는 새길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메뚜기는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뭐가 저렇게 날아? 잠자리가 사뿐 날아들며 메뚜기를 비웃었습니다. 아하하 저런 엉터리 날겠지? 나비들이 나풀나풀 가볍게 날면서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메뚜기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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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았습니다. 자기 날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메뚜기는 항무지를 지나서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무섭지만 익숙한 곳에서의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메뚜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 메뚜기는 더욱 안전한 환경을 찾을 수 있었겠지요. 우리도 나의 행복을 위해 당장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지내기로 해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책속의 퐁당, 퐁당TV